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데요, 대장 햇빛은 따뜻하고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는데 아, 평화롭진 않은 것 같은데 기회 있을 땐 가려봐 엄청 무서운 녀석들이 몰려오고 있어 무섭다니 뭐가 말이지 뭐긴 뭐겠어요, 대장 악어들이겠죠 악어보다 더 찬인한 동물은 없거든요 악어들은 전혀 공격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 나를 먹기 싫었네 왜 눌렀어 하마가 무서워서 벌벌 떤거야 엉덩이만 트고 느려 터진 하마가 뭐가 무섭다구 거기다 잠보들인가 봐 벌써 잠이 들었어 겉보기는 온순해 보여도 하마는 아주 공격적이고 위험한 동물이야 아유 이빨이 무시무시해 자기들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강정이 싫어하기 때문에 낯선 동물에게 공격적이야 저 정도 이빨이면 하마는 한 입에 반 토막이 나겠는걸 그럼 저길 어떻게 지나가죠 아주 조심조심 하마는 맛있어 네 해봐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플레 먹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요플레 맛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잠이 깊이 들었다면서 왜 헤엄을 치지? 원래 하마는 자는 방법이야 하마는 얼른 또 먹어요 맛있으면 응 얼른 먹어요 응 그럼 그럴 때마다 말씀 얼른 먹어요 뭐해요 하하하하하 뭐해요 하하하하하 묘기에요 묘기 뭐하는거야 하라 뭐해요 어 좋아하라 뭐해요 하하하하하하 좋아하라 뭐해요 하하하하하 쇼하라 뭐해요 하하하하하 쇼하는거에요 하하하하하 뭐해요 하하하하하 얼른 또 먹어요 하하하하 착하지 얼른 또 먹어요 또 하하하하 아음 맛있다 아음 또 먹어요 뭐해요 하하하하하 뭐해요 하하하하 좋아하라 뭐해요 하하하하하 또 먹어요 또 하하하하 내 피부가 질거에요 하하하 많이또먹어야지 하아아 하하하 하하하 또 먹고싶다 하하하 고맙습니다.